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신한금융 투자에서 오셨죠.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의 시장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은 진행으로 더 빚을 바라고 계신데 오늘은 게스트로서 콘텐츠를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했는데 진행이 낫다 그러면 안 되지. 왜요? 방송으로 그냥 봐주시고. 안 되지. 게스트가 낫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워낙 진행도 잘하세요, 우리 센터장님이.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코스피가 현재 5개월 연속 이번 달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은봉. 네, 은봉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5개월 연속인데 5개월 연속이었던 적은 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전에 본 사례를 보도록 이게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충분히 조정에 대한 이유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시각도 알고 있지만 과연 5개월 연속. 물론 이제 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맞느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 사례를 보면 저렇게 4달이나 5달 연속 은봉이 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예 시장이 끝났거나 아니면 반전의 계기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달까지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지금도 현재 은봉 상태인 거고 5달 연속인 거고 해서 5달 연속이 돼서 전체적으로 저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제가 기술적 분석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 이제 나머지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4달 연속 이렇게 하락했던 사례들인데요. 4달 연속 사례들도 보시면 대부분 반등으로 진행되거나 반전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5달 연속이었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시장이 끝났거나 그런데 끝났는데 그게 끝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거의 막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거든요. 2008년에도 보시면 그 뒤로 한두 달 더 빠지긴 했지만 저점은 그 부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서 부각됐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국면이 시작된 게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해서 금리가 좀 빠지는 듯 하더니 어제 또 이제 물가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특히 2년물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ing 같은 데서 물론 메이저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테이퍼링 끝나고 내년에 두 번 올릴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금리 상승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굉장히 불편한 이슈인 게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악재는 아닌데 무엇 때문에 금리 올리느냐 자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금리 인상 자체는 원래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사실 오르고 있는 이 물가 자체가 경기에 좋은 물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그림으로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 잘 안 하시는 분인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 그림 한 번 보시죠. 이전에 이게 코스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현재의 궤적을 그려놓은 건데요. 보셨다시피 금리가 오를 때 금리가 오를 때 금리가 오를 때 지수가 하락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이 이전을 시계열을 그려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는 한국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대부분 대세 상승의 시작이었었지 하락한 시점으로.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못한 얘기죠. 미국 기준금리 기준인데 이걸 한국 기준금리로 해도 똑같은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걸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대 금리 수준이 높을 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몇 차례 이상 인상이 돼서 예를 들면 미국 기준금리 기준 지금 2% 정도겠죠. 그 정도가 될 때 시장이 완전히 꺾이거나 두 번째는 금리가 올릴 여건이 아닌데 올릴 거나 사실 지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올리는 금리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공급병목이라든가 아니면 물가 때문에 부르는 거니까 현재 두 번째 해당이 될 거고 또 세 번째는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경기 회복 속도보다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때 보통 우리를 이거는 긴축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일시적으로 조종을 보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2, 3번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자체가 원래는 반겨야 될 이슈인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은 뭔가 금리 인상이 2번, 3번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져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연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국채 시장에 대해 혼란이 있었던 게 실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영국 중앙은행 또 호주 중앙은행 몇 군데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이 그동안의 스탠스를 많이 바꿨었죠. 뭔가 기존에 있었던 물가에 대한 전망을 일시적이 아니라 조금 더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통화 정책 정상화 또는 긴축에 대한 속도를 빨리 할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영란은행부터 사실은 그걸 포기를 했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고 그렇죠. 눈치보기예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인데 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미국 중앙은행은 버틸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미국 중앙은 일단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는 거죠. 실제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과연 파월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12월 14일 15일에 있을 fomc에서는 과연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우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가가 오른 것도 중요했지만 미 국채 2년물이 2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는 현재 0.5%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거죠. 금리 인상. 현재는 긴축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양반이 그 자리를 지키는지도 지금 잘 모르니까 굉장히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빨리 그걸 결정을 해주면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으로 해도 좀 되는데 재론받아활도 지금 좀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미루니까. 그렇죠. 물론 딱 정해야 되는 기간은 없어요? 전화는 안 오고. 그 기간이라는 게 어차피 내년 2월 만기니까. 이번 달 안에는 지금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방금 아침에 외신을 보니까 아직은 조금 재론받아홀이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위라는 건 연임. 네. 연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켜봐야지 아는 거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 조정이 지금 5개월 연속되고 있는데 조정인지 전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요인을 일단 분석을 좀 해보죠. 네. 우선 이제 오늘도 나왔지만 사실 긴축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 없고 그 긴축의 이면에는 물가라는 게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겠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병목 현상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 이런 부분들이 우선 1차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좀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어제 중국의 ppi 도매 물가 지수 공급자 물가 지수도 13%가 넘었고 오늘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6.2%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른 요인이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오늘 얘기를 해 주셨겠지만 이전에 미국의 물가 상승 요인은 중고차 가격 상승 같은 공급 병목 현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제 중국과 오늘 미국의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30% 이상 그걸 좌우할 정도로 석탄 가격 그다음에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까지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번에 물가 상승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번 주 들어서 중국의 석탄 가격이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이번 주 기준으로는 10% 이상 급락을 했고요. 물론 국제유가는 아직까지는 오늘 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ppi 도매 물가 지수도 사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석탄 가격이었는데 이번 달에 50% 이상 하락을 했다면 다음 달에 나오는 ppi 지수는 현재 수준보다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착 한 달 정도 래깅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스 가격이 내려간 것 석탄 가격이 내려간 것도 국제유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물가 지수가 다음 달에도 계속 높고 그 다음 달에 계속 높을 거냐라고 전망하기보다는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현재 진행되고는 에너지 가격의 큰 폭의 조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난방식 인증이기도 하고 겨울이라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쉽게 꺾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센터장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마는 글로벌 증시 차별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너무 심하죠. 특히 그중에서도 차별화의 가장 하단에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미장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이 가장 상단에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항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해졌어요. 강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봤었고 그 전망이 좀 빗나가면서 저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많이 뭐 좀 비난도 좀 받은 것도 사실이고.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좀 죄송한 감도 있고요. 고민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제목은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이 제목은 위에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디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메모리 업체의 주가를 그려본 건데요. 이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필라디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는 동행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인데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해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같이 올랐다라는 얘기. 특히 우리가 알고는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오른다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수요가 견주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과 메모리 우리가 필라디피아 반도체는 왜 좋아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비메모리가 많기 때문이겠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텔도 있을 거고 켈컴도 있을 거고 이건 메모리하고 굉장히 다른 건데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두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고객들이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 데이터 센터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또 모바일에 같이 들어가고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같이 들어가고. 그럼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는 이 메모리가 굉장히 부진했었던 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메모리만 공장이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고 그러면서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게 원인이었었죠.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업체는 대부분 펜립스입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으니까 최근에 물가라든가 이런 이슈에서 자유롭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여기서 주는 함의는 뭐냐. 지금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분명히 어려워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 지난해 너무 내구제를 많이 사서 앞으로는 이 내구제된 소비가 없을 거다. 굉장히 불안할 거에 대한 전망이 틀린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비중은 사실 컴퓨터라든가 PC에 대한 비중은 전체 디렘에서 13% 정도 되고 또 가전제품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30% 정도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거를 제외한 70%는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다는 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타내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걸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시장을 좋게 받던 입장에서 또 저런 얘기를 하면 또 계속 시장 좋게 보는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신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자료가 주는 함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추세 하락보다는 바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미 전체적으로 고객사들의 D램 재고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현실화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도 내년에 설비 투자와 관련된 계획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런 기대들도 있다고 본다면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반도체 지수라는 게 반도체 가격을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도체 회사들 주가 얼마나 이런 거죠? 평균 내에서 맞습니까? 네. 반도체 전체 주가를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반도체 지수랑 반도체와 관련 기업이 같이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갔으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가는 그 안에 삼성전자도 들어있는 거고 이전의 모든 궤적을 보시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가는 모습은 있지만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인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것만 도야창창했다는 것이 네. 맞습니다 한국의 디렘 마이크론도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빠졌잖아요 일단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러니까 디렘 업체 죽을 쓰고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것도 잘 나가는 예를 들면 메타버스니 nftd 이런 쪽에 노출이 훨씬 많이 돼 있는 회사들은 그냥 날라가버린 상황이니까 그걸 조합했을 때 지수는 날라갔는데 그 안에 코스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바이오만 좋고 나머지 썰렁할 때도 있고 그런 식인지 뭐 지금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지수가 대부분 이것도 이제 제목을 위에 걸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고치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상반기에 지수가 3300을 갔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셨던 내구제 소비가 줄어들 거란 우려는 계속 반영이 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수를 3300으로 이끈 요인이 뭐였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이게 카카오거든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흔히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사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입이 없으니 이빨이 없으니 뭐 잇몸이 오는 이런 현상으로 굉장히 올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수가 사실 제조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보셨던 것처럼 이 규제 이슈로 이 방파제 역할을 했었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던 것도 가장 큰 요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 보시면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체보다도 주가가 더 컸거든요 자 그럼 이게 내년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이 기업들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지수에 대해서 보다 그래도 반등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최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내년 3월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금 여지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규제 이슈였었는데 일단 국회에서 나왔던 규제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향후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 이 두 분이 나름대로 또 플랫폼에 관해서 이런 규제를 한다는 이슈가 있다면 사실 그때가 바닥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성장 스토리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나라 지수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체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지수가 상승한 걸 우리는 봤다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제조업 관련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이것들이 빠져서 지수가 안 된다는 논리는 올 상반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이슈라고 본다면 내년 시장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슈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구조 자체가 계속 변화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2001년 2006년까지는 우리가 알고는 중국의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 제조업이 훨씬 더 굉장히 강성했었던 시기였었고 또 박스권이었었던 박스피였었던 201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의 소비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 변화를 줬다라면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아직은 시총 비중이 크진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상당 부분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단순히 플랫폼 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요즘 나오셨지만 nft 메타버스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뭔가 경쟁력을 갖는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진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종도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시총 비중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낮을 수도 있겠지만 정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비관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올해 상반기에 이걸 보여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 또 해외 진출 카카오도 피코마를 비롯해서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웹툰 이런 것들이 글로벌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구조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 게 내년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본다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경계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총액 비중에서 아직도 다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민감업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월등히 높습니다 그거 한 번 또 그림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료는 이것도 이제 제가 제목을 못 봤고 글로벌 정치 차별화 요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안 하시다가 하시라고 맞습니다 아니 어제 밤에 굉장히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실수가 좀 있었다고요 박세익 전문께서 또 밤새서 자료를 만들어 오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 거죠 네 보셨다시피 이 공급망과 관련된 업종 비중은 제가 이제 이베스트의 자료를 좀 재인용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그 사이클과 관련된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한 28% 정도 되는 거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이클과 관련해서 병목현상과 관련해서 피해가 있다라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 이런 비중을 통해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코스피인데 전 세계에서 냉정하게 보면 코스피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같은 제조업이라고 얘기하는 대만의 가건지수만 하더라도 사실 이미 추세복귀를 한 상황이고 선진국지수는 이미 좋고요 같이 빠졌는데 저쪽에서 처음에는 같이 빠졌었는데 최근에는 되게 좋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모든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홍콩 그리고 브라질 한국 정도만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온전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국가 전체적으로 온전하고 한국이 수출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면 글로벌이 다 같이 무너지면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의 코스피 월봉이 5달 연속 하락하는 게 대세 하락이 되려면 글로벌이 모두 무너져야 가능한 건데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아직까지는 우리 간의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5달 연속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상황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비중이 높아서 많이 빠졌다면 실제 내년에 제론 파울 의장이 얘기했던 것보다 시점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글로벌 공급 차질이 해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과연 누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가 우리가 제일 컸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이슈가 계속 우리를 짓누를 거고 내년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 그럼 지금 이래도 팔아야 될 거고 더 많이 빠지는 게 맞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을 해서 시점의 문제인 거지 전체적으로 공급망 해소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해소되는 그림으로 간다면 가장 피해를 받던 국가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을 예단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가가 사실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보여지는데 BDI 지수라든가 해운 관련 기업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미 거의 고점에서 상당 부분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H&M 같은 거 그리고 원자재 관련 기업들도 이미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원래 이런 것들을 미리 선방향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 아직 높다는 게 우려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레이지를 비롯해서 동남아에서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점차적으로 해소되기 시작을 했고 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지만 박세익 전문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공감하시는 분 얘기가 중국의 결국 해소 시점은 올림픽이 아니겠느냐 현재 중국이 굉장히 핵심 키를 쥐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는 긴축을 하는 것들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팬데믹과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가 있는데 여기만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 이유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내년 2월경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라든지 경기 기업의 실적 그리고 다른 나라 주가의 비교 이런 것들은 시종일관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아까 거명하신 박세익 전무도 결국 실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2주에 걸쳐서 해 주셔서 대부분 공감이 있었는데 수급이 그런 재료에 우선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불리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연기금 국민연금 이런 데서 한국 주식 더 못 사고 사실 연초 이럴 때는 계속 팔아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고 연금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 기관화의 정도가 역행했던 상황에서 기관이 주식시장을 지지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공모펀드도 좀 모인다고 하지만 미미한 수준인 것 같고 외국인이 저런 지난달에 또 3조 이상 팔아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이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그건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조정 국면에서 주식 하루 이틀 합니까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부의 굉장히 다른 선진 시장과의 차별화된 후진성이 계속 노정이 됐단 말이죠 그게 기업의 분할 문제라든지 또 규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게 공매도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2020년에 시장을 강하게 견제했던 올해 초까지 이 시장을 강하게 견제했던 하나의 수급 주체로서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백을 모이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 환경 비교주가 펀더멘탈 실적만을 가지고 들여다봐서 이런 차별화의 문제가 100% 설명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만약에 제가 생각한 이런 지금 모든 시나리오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반영하는 수준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은 아닐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지만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 수급 계획을 봐도 국내 지식 비중을 늘린다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는 주식도 아니고 대체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는 얘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해외 투자 또는 대체 투자 쪽으로 가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다소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시각을 내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슬망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힘겹게 바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관이라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어떤 팔고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수급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은 같은 재료를 반영하더라도 악재는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덜 반영하는 부분은 상단법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거는 내년 시장에 들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연기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금 관련 이런 부분들에서 수급 요건이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혹시 수급해서 기대를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뭔가 달리 보고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세력에서의 어떤 기관들한테 아직까지는 뭔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것들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한국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대더라고요 외국인 투자비중이 깜짝 놀랍 저도 매월 그걸 체크합니다마는 어느 틈에 27%인데 그게 2009년 5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 5월은 우리 센터장님 잘 아시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였잖아요 자기들 살라고 다 던지는 시기의 직후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만약에 27%가 추가로 왜냐하면 미국의 환경은 해외 투자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국 주식을 27%까지 줄였단 말이죠 물론 수급상 의외의 강한 매수세가 한국 개인 투자자한테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어떻게 계속 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상 27%이 아니라 26% 25%까지 가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된다면 과연 이게 올해 말 내년 장을 그렇게 펀더멘탈 또 비교주가 실적 이런 걸로만 투영해서 봐야 될까 그런 두려움도 솔직히 좀 갑갑한 마음이지만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식시장은 비교주가 개념으로 또 키 맞추기를 할 거다라는 말에 제가 부동의하는 건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매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렇게 수급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공매도도 더 활발해지고 또 선물실안의 시장의 교란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보면 같은 재료를 반영을 해도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실 우리 개인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분면이 많이 있는 것도 현재 시장하고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실제 뭐 기관들 이렇게 보면 금융투자라는 데서 되게 많이 매매를 하는데 이게 etf도 상당히 있지만 선물 관련해서 있는 차익거래도 굉장히 많은데 이 차익거래는 차익거래 하신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시장 대응하신 분들은 시장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이슈입니다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뭐 대처지연구가 그러겠죠 미국 시장으로 그러는데 우리도 계속 빠지는 또는 누가 봐도 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리도 버텨야 되는데 하락하는 이유들이 이런 거하고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개선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도 힘내시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시장을 견지해 주는 걸 텐데 단기적으로 항상 반복되는 어떤 수급의 불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경험이 워낙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적절한 그런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